한글자막 by 한효정 충고도 합니다 아가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인생의 포도밭을 허면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 그냥 여우라 그러면 되는데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작은을 왜 강조했겠습니까? 이건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그 엄청난 어떤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도 작은 구멍 하나가 두 걸 무너뜨린다 이게 다 같은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작은 결점 하나라도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교정하고 우리의 작은 결함들이 십자가 앞에서 계속 치료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대기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성경에 그 삼손이라는 인물 참 안타깝습니다 수년 전에 특별새벨 부엉회 때도 우리가 삼손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보통 이 삼손을 평가할 때 들릴라라는 그 못된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했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성경에 삼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사사기 13장 24절 13장 맨 끝부분이에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태어나는 게 이제 13장 끝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로 14장에서 그와 관련한 첫 번째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불레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불레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려받지 아니한 불레새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하니 그랬더니 그 다음도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삼손과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로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요? 들릴라라는 이상한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하게 된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근원적으로 삼손은 지금 그 사역 출발서부터 이런 어떤 약한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망한 이유는요 들릴라라는 악한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일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계속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지금 방치해 놓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작다고? 아니 뭐 누가 죄 안 짓고 사나? 뭐 인간님 뭐 이 정도는 다 실수하지 뭐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흉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뭐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약한 부분을 놓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사람은 끝이 좋으면 좋은 거다 그러면 이 명제에 최악의 인생이 떠오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설교는 본문이 따로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가 이 설교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꾼 거거든요 사실 솔로몬은 참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성정건축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의 솔로몬은 그야말로 지혜롭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출발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망해버렸나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던 아합왕 같은 이런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면 이거 접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악난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정말 우리에게 접목하기가 좋아요 왜? 솔로몬도 잘 믿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흔적이 많이 그 인생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렇게 망해버렸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대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 솔로몬은 굉장히 중요한 반면 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후에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으로 지난 주간에 솔로몬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요 여러 원인이 있죠 솔로몬이 이렇게 후반부에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거를 제가 압축하고 압축해보니까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첫째로요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의 어리석음의 첫 번째가 뭐냐 첫 출발의 잘못 이걸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솔로몬이 망하게 된 이유들을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우상순배의 죄를 저질러서 그렇다 이방신을 섬긴 죄 이게 솔로몬에게 치명적이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고요 그러면 어쩌다가 솔로몬이 그런 우상순배의 죄에 빠지게 됐나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기상 11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합과 안몽과 애동과 시동과 헷여인이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오 첩이 300명이라 그다음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우상순배의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타락의 원인이 그 이방 여자들을 너무나 많이 아내로 처벌어 그렇게 둔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잘못된 행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언제부터 그가 옆길로 갔나 이게 등극하던 첫 출말부터 그렇더라고요 이 삼손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앞에 나오는 11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은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던 때에 그 상황을 기록한 게 11기상 3장이거든요 첫 출발부터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출발서부터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이런 잘못을 범했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솔로몬이 방치했더니 이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그게 3절 아까 읽었잖아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오 첩이 300명이라 이거를 보면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우표 수집이 이게 모든 학생들에게 그냥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배가 좀 비슷한 분은 집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조금이 사는 집 애들은 우표 수첩이 이렇게 두껍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돈 생기면 빵 사 먹지 뭘 우표 사나 그래서 우표 수집을 안 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거의 우리 우표 수집하는 것보다 여자들을 더 많이 모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후궁과 첩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두려웠던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의 확장성 코로나19가 이렇게 무서운 게 그게 확장성 때문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조그만한 이거는 큰 두 개 이거는 그냥 바늘 구멍만하게 작은 걸 하는데 이거를 방치해 놓으면 이 죄의 확장성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고린노전스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바리세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사도개인과 바리세인들이 전하는 잘못된 교훈을 누룩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그들의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래요 그들이 가르치는 아주 작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이게 나중에 너희들 삶을 뒤흔들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 이단에 빠져버린 너무 가슴 아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조금만 귀담아 들었더라면 우연히 던진 그 작은 바늘 같은 한 가지가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죄의 확장성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제가 조사하다가 보니까요 성경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도서 10장 1절인데요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되게 재밌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성경에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지 모르셨죠 그 향수병에 파리 한 마리 들어가면 다 못 쓴다는 게 뭘 의미하겠냐 이게 제가 좀 우스운 표현으로도 읽혀지지만 이게 저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무슨 암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중에 사소한 거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확장해 가서 결국은 솔로몬을 망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제가 솔로몬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로 이게 첫 출발의 잘못을 방치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성령님이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자각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죄는 무증상이에요 죄는 전혀 정상이 없어서 그래서 방치하기가 쉽거든요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것이 더 커지기 전에 죄가 더 확장성을 활발하게 띄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청산하는 거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솔로몬이 범한 어리석임이 뭐냐 자기 장계를 의지한 겁니다 이것도 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솔로몬이 그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인 것은요 사실 솔로몬은 삼손하고는 케이스가 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냥 정욕의 화신이 돼 가지고 불타오르는 정욕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우표 수집하듯이 끌어모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극 같은 거 보면 정약 결혼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힘이 없지 중국은 엄청 강하지 언제 또 공격할지 모르고 할 때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 애국 왕따라고 그렇게 결혼한 것은 이건 참 나라를 위한 마음이에요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다들 그렇게 분석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더 나쁜 짓이에요 이게 왜 더 나쁜 짓인지 아십니까 성적인 충동 때문에 이런 짓을 해도 그건 나쁜 거지만요 나라를 위한답시고 정략적으로 했다면 이건 더 나쁜 짓입니다 왜 더 나쁜 짓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나놓고 자기가 하나님 경험한 내용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구절이에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거 보니까 솔로몬이 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 관해서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원을 얻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온순한 사람 할 때 온순한 또 평원을 얻게 하리라 할 때 평원을 이게 둘 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 의원이 누아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쉼, 평안, 안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다음 보세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뭘 주십니까?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솔로몬인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의원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이름을 주신 의미가 샬롬이에요 샬롬과 관계된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이름을 그렇게 주셨듯이 솔로몬 자신에게 많은 악한 열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그것들로부터 너를 보호해서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뭐냐 너만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니라 네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 백성들 모두가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 다비씨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너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지 아니?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 그리고 자기들은 다 할 거 아닙니까? 이 샬롬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샬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비록 그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열국이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이 샬롬을 모든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아까 제가 정약결혼이 엄청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 이거는 어떤 성적인 충동 때문에 저지른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쁘다고 이야기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충동에 못 이겨서 죄를 진 것은 그거는 그냥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되지만요 이 솔로몬과 같은 태도를 가진 것은 약이 없습니다 왜? 샬롬을 자기가 이루어봐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못 믿고 하나님 저가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 동안 1만성도 파손 운동을 선포하고는 암만 생각해도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염려가 많았거든요 그때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자꾸 내가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잔깨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게 솔로몬이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렸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방식의 샬롬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짓밟아 버리는 죄를 범한 거예요 오늘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부가도 똑같은 짓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애를 보니까 그 쌍둥이 형에서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도 얘는 한자리 하겠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똑같은 자식인데 우리는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얘는 뭔가 좀 그렇게 허약하고 그냥 애를 보니까 이게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장작권 그거 네가 어떻게 빼앗아가지고 너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뒤에서 사주하다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아들 야곱 안 해도 되는 고생하고 야반도 좋아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엄마 입장에서요 그렇게 얘가 자기가 뒤에서 사주하다가 덧나가지고 아들이 지금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도망간 아들이 이 엄마 죽을 때까지 이후로 못 만납니다 뭘 제가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임신할 때 리부가에게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요호와께서 그 얘기 이러시되 두 국민이 내 폐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그다음 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암만 자기 엄마 눈으로 보기에 얘가 부실해 보여도 내 평생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찬수 좀 설치지 마라 가만히 있거라 보통 이게 애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까부니? 좀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얘가 천지를 모르고 꽤 춤을 추네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어린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보통 이제 남한테 쓰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걸 저한테 해요 이 찬수 왜 이렇게 까부니? 왜 일만성도 파손 운동 선포하고 지난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나를 많이 꾸짖었는지 몰라요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뭐를 이렇게 잠께부리고 그러면 아이고 참 얘가 우리 엄마한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천지를 모르고 꽤 춤을 추네 자꾸 목사님이 깨춤 깨춤 그게 뭔 소리야 하면 예배 마치고 후라이팬 벌겁게 달구고 깨 한 줌 올려보면 금방 답을 합니다 그게 깨춤이에요 제가 수많은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대하면서 내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뭘 그렇게 조급해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 텀 지나고 그 텀 지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는데 뭘 자기가 어떻게 보겠다고 인간관계 다 깨고 이게 뭐 우리 목사님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리부가가 가지고 아들을 다 그렇게 고생하게 만든 그 엄마 이거 뭐 모든 가정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망해버리기까지 자기는 엄청 나라를 위하한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나라를 너무 좋은 지혜다 그냥 천명이 넘는 이방 여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그래도 이거 샬롬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느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도 망하고 나라를 두둥간대의 원인이 되니까요 솔로몬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요 자기 장계로 샬롬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샬롬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너무 자기도 망하고 주변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자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10편 46편 10절 이런 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뭘 알라고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이따가 끝나고 설교 끝나고 이 찬양 부르겠지만요 참 마음에서 흥얼흥얼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가 어려웠냐고요 말씀하시면 나가면 되고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다가 이게 뜻이 아니라고 멈추면 되고 저는 수없이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합니다 인생 좀 쉽게 살아라 뭘 그렇게 복잡하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얼마나 쉬웠냐고요 지난 10년 동안 늘 저를 경고하고 까불지 말고 좀 가만히 있거라 이 목사야 그래서 맞는 게 물철학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내버려두면 돼요 일만성도 파승운동 이후로도 절대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거가 아니거든요 인생 좀 그래서 저는 내가 아끼는 교역자들일수록 불러갖고 계속 그 이야기해요 당신 생각 좀 줄여라 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생각 많이 해가지고 답이 나오던가요? 그냥 밤새가지고 답이 나올 것 같으면 1년 내내 밤새죠 장곡 끝에 악수 둔다 이건 완전 성경 이야기 같아요 생각 좀 줄이세요 지금 생각에만 내가 샬롬을 만들고 엄청 잘할 것 같아도요 그게 하나님의 샬롬을 깨트리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대안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첫째 대안이 뭐냐? 기초다지기입니다 기초다지기 꽃 피우기 전에 먼저 뿌리 내리기 솔로몬의 화건이 뭐예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도 성전도 건축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일 잘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화건이 되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은 당신 나이에 꽃 피울 때가 아니야 지금은 뿌리 내릴 때야 뿌리 목사에게 뿌리 내리는 거 뭡니까? 말씀 신뢰하는 거 성도 편해하지 않는 거 좀 있는 성도라고 눈길 더 안 주고 작은 거라도 성도님과 한 약속은 지키는 거 장께 부리지 않는 거 이게 전부 뿌리 내리기거든요 이게 안 된 채로 저는 큰 사역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는 많은 케이스를 봤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 같기는 한데요 오카노 목사님이 저를 참 아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막 40 가까이 돼가는데 계속 중고등부만 하는 게 안 새로우셨나 봐요 하루는 부르셔서 이 목사 이제 중고등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구로 넘어와서 작년 사역 한 2, 3년 하고 그러면 내가 개척을 도와줄게 저는 개척 도와줄게라는 말씀도 감사했지만 이제 그만두라는 말씀이 진짜 막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세상에 중고등부는 어려운 사역이 없어요 집에 중이 하나만 있어도 온 집이 다 뒤집어지는데 그런 애들이 제적이 한 1,400명 되니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만두고 어른사역에 오라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가슴이 뛰었는데 내 마음에서 그냥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목사님 중고등부 계속하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지 그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배려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요 저는 하나님의 통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만 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작년 사역 다 경험한 이상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씀만 안 하고 그냥 긴 시간 정말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더니 생각하셨던 거예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참 고집 세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만 10년 중고등부만 하다가 어른 목회 안 하고 분당에다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이론으로 드린 말씀이잖아요 신앙 고백 그런데 지난 20년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루어주신 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자꾸 저를 다그치는 거예요 네가 뭘 해보겠다고 자꾸 설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소년등과 부덕호사 너무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하면 좋게 죽기 어렵다 이 중국의 유명한 이야기예요 또 소년등과 일불행 너무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게 그 인생에서 제일 큰 불행이다 저는 이거 완전 제가 동의해요 내 인생에서 신학교 졸업하면서 오카논 목사님같이 정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무섭기까지 한 그런 홍 목사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축복증의 축복이에요 매 화요일마다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섭게 야단을 치시고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 그만두라고 10년 동안 제가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 주실 때 토식 하나도 안 남기고 어떤 건 내가 써놓고 내가 못 읽어요 너무 빨리 받아 적어가지고 그게 저 노트로 열 권입니다 열 권 그 다이어리에다가 계속 그걸 받아 적었는데 그게 저를 살린 거예요 간혹 너무나 부흥하는 큰 교회 젊은 목사 그러다가 갑자기 성적인 죄로 무너지는 거 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저분이 옥 목사님 밑에서 10년만 배웠더라면 저분이 옥 목사님 밑에서 10년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면 저 죄 안 줘도 될 텐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대안이 뭐냐 자기 방식의 추구가 아니라 솔로몬의 실수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방식의 추구가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솔로몬에게 너한테 뭐 해주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셨다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과정이 그게 11기상 3장 9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9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 다음 보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 얘기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다고 그러십니까?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를 하나님은 지혜로 해석을 하세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듣는 마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 잘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접목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샬롬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내게 주실 샬롬이 무엇인지요? 이 샬롬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겠사옵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10편, 119편, 137편 한 주 내내 묵상한 말씀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어르신이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일찍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지 말라 솔로몬 입장에서 지금 정략 결혼은 좋은 건데 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느냐 바로 그 지침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솔로몬이 방심한 게 뭡니까? 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다 이 여자들한테 내 지금 마음 뺏기는 거 아니다 그런데 4절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지금 당장은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현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어리석음 두 가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망했습니까? 첫 출발의 잘못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왜 망했습니까? 자기 장괴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샬롬을 밟아버렸다 그래서 대안 두 가지가 뭐라고요? 기초를 다져야 돼요 뿌리를 꽃 피우기 전에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된다 둘째, 자기 방식의 추구가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에요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고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호와요 크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호와요 주는 의로우시고 득한 선포 주의 판단은 오르신이다 여러분이 이제 내내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찬양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쓰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의 내 가정의 접목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쓰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마디 한마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쓰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힘있게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내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기 전에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요 답답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너는 너를 이렇게 위할 줄 모르냐 다 자기 위한다고 하는 거죠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부모가 보니까 멀리 나다 보면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아닌데 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익을 거라 생각해요 너는 너 쪼 위하고 살아라 도대체 맨날 너는 왜 너 위한다고 하는 게 그러냐 우리의 평안을 누가 빼앗아 갑니까 원수든가요 원수가 내 평안을 어떻게 빼앗아 갑니까 뺨은 때릴 수 있어도요 내 평안은 못 뺏어 가요 내 평안은 내가 뺏는 거예요 내가 내가 저를 자꾸 구질함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 아래로 흐르는 물을 끌어당겨서 위로 끌으려니까 무리가 되고 힘들고 되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가면 돼요 주님 또 다니면 또 서면 돼요 뭐 복잡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파송 받아 가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다음 한 주밖에 안 남아서 마음이 초조해요 지금요 설교 한 번 준비하려면 본문이 지금 일곱 개, 여덟 개 돼요 이것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도 당부해야 되는데 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가셔서 29개를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어떡하나 불안해 죽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에 있어서 걱정입니다 29 목사님 성도님 전부 다 자기가 옳다 그러고 이 방식이 옳다 그러고 그러면 개척 초기에 엄청 힘들 텐데 진짜 걱정이에요 내 방식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우리 가정에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거 그 리부가의 잘못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깊이 돌아보시면서 깊이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거 나의 각오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힘있게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약한 내 영혼 영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피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온 신전심을 다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영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피하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가정을 내가 이끌어가지고 덧나는 일이 참 많은 거 수많은 아버지들이 돌아볼 자녀교육에 내가 이 아이 이끌어 보겠다고 했었다가 참 리버가와 같이 가슴을 치는 후회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이 고백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가정을 이끄소서 29교회를 어느 인간이 이끌겠습니까 누가 이끌겠습니까 29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오 주님 이 교회를 이끄소서 오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판단되면 아버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각오 쓰는 건 오로지 주님 뜻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민족을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인민족을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방식대로 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않다 주님의 말씀에 걸 기킬을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인민족을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인민족을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분명하지 않다 인민족을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백도는 체로 되시고 기회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이시기 원합니다 인민족을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내 인생의 아버지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녀들을 위하여 밤잠 자지 않고 이 학원 저 학원 좋은 아버지 잘 가르치는 곳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달려갔지만 결국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한마디입니다 오 주님 이 아이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29교회만 분당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염려하고 모두가 근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한 번 이 나라가 분열을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약점을 한 번 딛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